농촌 빈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안방 바닥 장판 밑에 숨긴 돈까지 찾아내 훔쳤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집안 공사를 맡았던 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 망설임 없이 곧장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제 집처럼 거실을 돌아다니고 선반이 물건을 만지기도 합니다. 5분 만에 남성은 현장을 빠져나갔고 잠시 뒤 집안은 새까만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50대 남성이 8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목걸이 등을 훔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건 지난 7일. 밭일하로 나가 집에 사람이 없던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거실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꼬리가 밟힌 이 남성은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둑은 이곳 집안 장판 밑에 숨겨진 현금까지 찾아내 훔쳤는데요. 도둑은 다름 아닌 2집 인테리어 공사를 냈던 업자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보일러 보수 공사 등을 맡겼는데 장판 밑에 돈이 있는 걸 알고 있다가 넉 달 만에 다시 찾아와 돈을 훔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훔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절도와 방화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가운데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